앞으로 3, 40년 뒤면 인삼의 종주지인 금산에서 더 이상 인삼을 키울 수 없다고 합니다. 이미 재배 면적도 급감하고 있는데 연작 장애와 농촌 고령화에 영향도 있지만 기후 변화에 따른 인삼의 재배 한계선이 점차 북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건교 기자입니다. 산포마다 농민들이 해가림 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집회 눌린 새싹을 정리하느라 분주합니다. 보통 4월 중순에나 볼 수 있는 인삼싹이 평년보다 일주일 이상 일찍 도단하면서 농민들의 작업 시기도 덩달아 빨라졌습니다. 반짝 주위로 일부 냉해도 있지만 전반적인 온난화 영향입니다. 올 금년에는 날씨 관계도 있겠죠. 날씨 관계가 있어서 작년보다는 한 일주일 정도 일찍 올라오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나라 2016년 연평균 기온은 13.6도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30년 평균 12.5도에 비해 1.1도 높아졌습니다. 이는 서늘한 환경에서 자라는 혼행성 작물인 인삼의 재배 여건을 악화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삼 재배 면적은 전국적으로 2009년 1만 9,700헥타르에서 2016년 1만 4,600헥타르로 7년 새 28% 감소했고 특히 같은 시기 종주지 금산 지역의 재배 면적은 절반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연작장애나 농촌 고령화가 주 원인으로 꼽히지만 기온 상승으로 인삼 재배지가 경기 북부와 강원으로 북상하고 있는 것도 적지 않은 변수입니다. 인삼은 서늘한 기온을 좋아하는 혼행성 작물입니다. 생육 적온도 18에서 22도 정도 사이인데 최근 기온 환화에 의해서 생육이 상당히 불량해집니다. 이래서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추세로 가면 3, 40년 뒤에는 충청권에서는 인삼 재배 자체가 어렵고 21세기 말에는 강원 일부에서나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농촌지능청 온난화 대응 연구소는 예측했습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삼의 재배 한계선이 북상하면서 종주지 충남 금산에서 충북 음성 괴산, 경북 영주를 잇는 전통적인 인삼 벨트가 점차 해체되고 있습니다. TJB 김건교입니다.